MUTABILITY하고 SHADOWING 이번 비디오에서 배울 것은 이렇게 두가지 MUTABILITY하고 SHADOWING MUTABILITY라는게 바꿀 수 있다는거 바꿀 수 있는지 바꿀 수 없는지 그 밸류를 라스트는 이런거 있어요. MUTABILITY. 이게 뭐냐면 변수를 만들면 일단 바꿀 수가 없다.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MUT로 써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 MUTABILITY라는 뜻인데 그냥 MUT이라고 써요. 그래서 let's my number equals 10 이런 식으로 해서 my number equals 9 그러면 컴파이러가.. 오 잠시만 여기 있다. 이런식으로 CANNOT ASSIGN TWICE TO IMMUTABILITY VARIABLE MY NUMBER 이런식으로 CANNOT ASSIGN TWICE TO IMMUTABILITY VARIABLE MY NUMBER 뭐 IMMUTABILITY BY DEFAULT 때문에 뭐 이런식으로 10인데 9로 바꿀 수가 없고 그리고 여기서 혹시 진짜 바꾸고 싶으면 MUTE MY NUMBER 그러면 LET MUTE 이런식으로 LET MUTABILITY VARIABLE MY NUMBER 이런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꿀 수가 있고 이제는 그냥 WARNING만 나오고 경고가 나오고 에러는 안 생겨요. 그리고 컴파이러가 또 똑똑해서 만약에 LET MUTE MY NUMBER를 했는데 안 바꿨다. 그러면 여기서 되게 많이 도와줘요. variable does not need to be mutable.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뮤디로 했는데 안 바꿨다. 숫자는 그냥 그대로. 그러면 뭐 MUSE 안 쓰는게 낫겠다. 더 깔끔하다. 그래서 이렇게 삭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뮤디로 이런 뮤디로 바이 디펄트라는게 러스트가 안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안 바꾸고 싶으면 안 바꾸는게 낫고 더 안전하고 그리고 진짜로 바꾸고 싶으면 그러면 정확하게 이거는 바꿀 거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해요. 하지만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되는 거 하나 있어요. 여기 SHADOWING SHADOWING이라는게 같은 이름을 다시 쓰는 것 쓰는 것 예를 들어서 let's 그리스어가 나오네 let's number 말고 그리고 myVariable equals 10 이거 당연히 myVariable 이거는 myVariable equals 9 이거는 안 되고 그리고 less이 없는 거 주의하셔야죠. 이게 let's myVariable 만들었고 그 다음에 myVariable 가지고서 바꾸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let's myVariable 다시 less을 쓰면 이거는 새로 만드는 거예요. myVariable 그래서 아무거나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myVariable가 여기까지 존재하고 있고 음 사실 지금까지 여기까지도 존재하는데 여기서 less을 다시 써서 myVariable 다시 만들면 일단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컴파일러가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myVariable 이라는 게 아무거나 다른 거 string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rint line 이렇게 프린트를 하면 myVariable 은 10이 아니라 myVariable 음 이게 사실은 안전해요. 왜냐면 myVariable 그 Rust의 안전성이라는 게 그 접속해서는 안 되는 데이터를 접속할 수 없는 거고 아 이거 myVariable 라는 게 일단 지금 접속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고 아 일단 뭐 이거만 있으니까 그 안전해요. 사람들이 가끔 헷갈리는 게 조금 찝찝하게 뭐 myVariable 을 만들었는데 또 myVariable 이 있고 음 이거는 그 컴파일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고 이건 사람만 봤을 땐 조금 찝찝한 거고 당연히 이런 식으로 뭐 같은 같은 을 쓰고 싶지는 않겠지만 아 샤드윙은 왜 왜 있냐면 음 예를 들어서 음 만약에 뭐 어떤 조금 복잡한 그 방법을 써서 그 variable 을 만들 건데 음 먼저 뭐 예를 들어서 x equals 9 그 다음에 음 어떤 뭐 다른 펑션을 불러서 음 더블 예를 들어서 더블 이런 펑션이 있고 아 input 그리고 inputtimes2 예를 들어서 그러면 x를 가지고 무슨 이유로 음 이걸 더블 더블 서열이 되고 그냥 x를 더블하고 근데 아직 안 끝났다 그 다음은 뭐 x equals 만약에 뭐 triplet도 해야 되는데 그럼 function triplet 이런 우리 회사에서 무슨 이유로 이런거 다 다 해야 돼요 그럼 매번에 만약에 x를 쓸 수가 없었다면 아 그러면 이거 다른 이름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x x2 x3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 x에 관심 없고 그 일단 만들어 놓고 음 유일하게 관심 있는 거는 여기 마지막에 x 그러면 let x let x let x 이렇게 해도 저희 프로그램으로서는 상관없어요 여기는 관심 없고 여기는 관심 없고 여기 마지막에만 이거 알고 싶으니까 그냥 계속 let x let x let x let x 이게 바로 shadowing 이란거에요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프린터를 할 수가 있고 이거는 당연히 여기 마지막에 x 이거는 접속할 수가 없고 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게 shadowing shadowing 을 보면 let x let x my variable my variable equals 숫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코드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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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블록을 이용해서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my variable my variable 프린트를 할 건데 여기서는 shadowing let my variable equals some string 그리고 여기서 프린트를 하는 거에요 my variable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여기도 프린트할게요 자 자 my variable 만들고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고 let my variable 다시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서 이번에는 완전 다른 타입이 되고 그리고 이거를 프린트를 해요 그리고 당연히 shadowing 규칙에 따라서 지금은 여기서 음 이걸 볼 수가 없고 그러면 my variable 은 some string이 될 거고 하지만 my variable 은 코드블록 안에만 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는 죽고 사라지고 그러면 여기 이게 뭐냐면 다시 my variable 여기 구 구가 나올 거에요 이렇게 구 를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some string 그 다음에 다시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shadowing이라는게 원래 있던 변트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막아버리는 거고 만약에 그 shadowing 한 variable 사라지면 그러면 왈에 있던 variable 다시 볼 수가 있어요 여행 이쪽으로 를 를 를 를 감사합니다.